제 취미가 나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나이를 기다리지 않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먹는 게 좋은데 특별히 20, 30, 40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주어질 때 더 좋더라고요 올해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나이인지 모릅니다 60, 저는 나이를 만으로 세지 않습니다 만으로 세면 하나를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이 절대로 만으로 안 셉니다 지난 60년의 삶을 돌이켜보니 참 재미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그냥 불쑥 들었습니다 유교 사변통에 태어나서 넉넉지 못한 가정에 살았지만 때때로 힘들고 또 몇 번은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재미있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노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참 다행히 저에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없이 놀았습니다 밥 먹고 하는 게 내 편 게 좋아서 원없이 놀았습니다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썰매타기, 대나무 스키타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등 정말 원없이 잘 놀았습니다 청년 때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탁구와 테니스를 참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까지도 거의 탁구장에서 살았고 테니스도 탈진할 정도로 쳐봤습니다 테니스와가 한 달 일도 못 가서 구멍이 나곤 했었습니다 재미없으면 못할 짓이죠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몰두했었습니다 야구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것은 교회가 저는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주1학교 때는 제가 노래와 성경함성을 잘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때에는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 없이 외롭게 늘 살았는데 친구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도사와 목사가 되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목회가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목회가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목회는 즐거웠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 다 잘 되었습니다 설교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설교하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앞 시간에 있는 순서가 길어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행정이 두근해지는데요 여기서 뛰어다니다 시피 늘 다녔지 이렇게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건 두 번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합니다 목회 외에 다른 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소리인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예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만족스럽습니다 아내가 싫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늘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제 집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 호러머니 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상이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면서 사는 행복이 커서 그 정도의 어려움은 대가를 지불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그랬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아이들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제가 손주 보고서 이렇게 미친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르대요 아들 키울 때보다 손주 키울 때가 더 좋죠 아니요 저는 똑같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 번도 집에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3분이면 가는 길을 뛰어다녔지 아이가 있는 집을 여유있게 걸어다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만 있어도 재미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녀를 보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군은이어서 계룡대에 살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한 달 동안 제가 그 아들 집을 보니까 여덟 번이나 다녀왔더라고요 거기를 가려면 차가 안 막힐 경우 왕복 여섯 시간 운전해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안 와보려면 일곱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에 제가 한 달에 그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그 집을 여덟 번을 다녀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녀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향상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 왔는데 오전 집회하고 쉬었다가 저녁 집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만 안 먹으면 갔다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안 먹는다고 그러고서는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50분 하나 보고 태어왔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민희야 할아버지 간다 하고 소리 지르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손녀 갖고 있는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막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 가셨네 그렇게 썼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 1년 반 정도를 제 집에서 살다 갔습니다 45평 아파트에 4대가 4대 8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퇴근길이 늘 행복했습니다 집에 손녀딸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늘 달리는 차에서 뛰는 심정으로 퇴근하곤 했었습니다 큰아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손녀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안식년을 갈 때가 되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아들네 집 쪽으로 갔죠 아들네 집과 가까운 곳의 거처를 정하고 1년 가까이를 손녀와 함께 보내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배부른 소리인데요 큰아들의 권위로 시작했습니다 오랜 당뇨를 앓고 있는 제 앱이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미국에 있는 동안 골프 시작하시라고 강권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시작했고 본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골프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재미있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운동인데도 그것의 재미를 들린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미국은 골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어 미국에 있을 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약속이 잡혀서 골프장에 나가는 날에는 여러분 전날 밤을 설칩니다 그렇게 설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재미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내와 보드게임을 합니다 우리 노파트교의 청년들이 가르쳐줘서 하는데 루미큐브라는 게임입니다 숫자 놀이하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제 아내가 특히 좋아하고 잘해서 저를 자주 이깁니다 저를 이기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루미큐브 한 판 할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에 큰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이 포커 게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빨리 목회를 정리하고 은퇴하면 아내들과 포커도 하고 저는 아직 고스톱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배워서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 오늘 저 왜 저러시냐? 여러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미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재미있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손녀가 생기면 미치고요 운동 하나를 해도 미치고요 뭐 게임 하나를 해도 좋아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 그 다 내깔려두고 밤낮 내 천자 그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재미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재미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미있는 일을 죄악세하고 멀리하는 일이 꼭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제법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재미 중에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건 손녀와 관계된 일입니다 손녀딸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요즘 그 070이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단골은 그 전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으면 미국에 갖다 놓으면 공짜예요 전화가 매일 전화해도 그 전화요금을 안 부르니까 오히려 손녀하고 통화하는 재미가 설설합니다 이제 그놈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밤낮 전화를 걸면 요구 상황이 많습니다 할머니 공주 치마 그러면 떠나가서 레이스 달린 치마를 사러 다닙니다 그런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에 있는 손녀 딸 보러 갑니다 시카고와 LA에 집회가 잡혔는데 제가 시카고까지 갔다가 뉴욕을 안 다녀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손녀 딸과 관계된 재미가 제일 재미있는데 혹시 저한테 손녀 딸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손녀 딸 보다 더 재미있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손녀 딸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 손녀 딸에게 미쳐 들어가서 내가 이러다가 우리 손녀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외상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손녀 딸 미국에 보내면서 저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제 성격에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보내는데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이츠 시편 4편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다윗은 안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제외하면 제일 좋은 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아 예 그거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에는 은혜 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재미를 모르시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찬성을 불러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찬성이 있죠 짧은 찬성 3절이면 좋아하고 5절이면 또 왜 이렇게 기냐 이러는데 왔다 그러면 하는데요 은혜 받는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받는 재미를 일찍부터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제법 잘 불러서 예배 중에 특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변성기 전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가면서부터 노래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인데도 언제 소리가 좋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언제 자기 소리가 좋은지를 압니다 저는요 은혜 받았을 때 소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은혜 받은 소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 마음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뭉클뭉클합니다 그러면 그 뭉클거리는 은혜가 소리에 그냥 입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특성화라면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설교 후회하게 해 주세요 설교 전에 가급적 찬성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맛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그냥 쭉쭉 읽는데 넘어가는데 어느 때 그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도 못합니다 늘 밥 먹고 하는 게 설교니까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차를 길가에 대거나 휴게소에 놓고 차 안에서 그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럽니다 그런 맛 예수 믿는 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맛이 있습니다 찬성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저는 찬성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기독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철야 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해본 일 없습니다 졸리면 잘해 줘요 잠도 안 자고 와서들 저러나 네 철야 기도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기독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도는 짧습니다 그래도 잘 만들어 주시는데요 잘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찬성과는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는 못 해봤는데 제가 철야 찬양은 참 많이 했습니다 찬성을 혼자 부르다 은혜가 되면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꼬박 세면서 그 은혜 말도 못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소리질러 찬성 못 부르고 생각으로 부르는 찬성이 그렇게 은혜가 많습니다 표현하면 은혜가 차오르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꼭 그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들이 다 은혜 받은 적 참 많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재미를 공부 다 끝날 때 알았습니다 대학원 가서 그것도 가기 싫어서 억지로 그런 걸 목사님이 그냥 강권해서 억지로 간 대학원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진작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나도 꽤 했을 걸 대학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공부도 재미있다는 걸 알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 전에 대학 다닐 때까지 저는 공부하는 재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빼먹기도 잘했고 수업 시간에 앉아도 뒤에 앉고 그러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책 읽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매일 최풀이 있는 겁니다 신학교는 매일 최풀이 있습니다 두 시간 끝난 후에 꼭 최풀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에는 은혜 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재미에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재미가 있는데 축복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더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서서 저 그 가사 제 마음으로 압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되게 깊은 일이다 왜 그런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 증거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다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복을 받으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너 뭐 더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말이 딴 거 말고요 믿음 더욱 주세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말씀에 약속을 걸어넣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한다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다 복입니다 말도 못할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거시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절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대충대충 하는 거 말고 빼먹는 거 말고 온전한 11절을 하면 내가 이거 약속하마 하늘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예 저한테는 맞던데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사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 없이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 좋은 재미를 모를까 사람들이 그 온전한 11절 하는데 기 팍 다 죽어가지고 그거 내면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받은 증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따분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교회 나오긴 나오죠 또 주일날 안 나오면 차 뒤집어질까 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언약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재미 되게 좋습니다 동안교회 건축할 때 우리 승리교회 할 때도 그랬지만 헌금만 하지 않고 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번씩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거 읽어도 한 처음에 읽으면 한 30분을 읽어야 15분 이상은 읽어야 읽을 만큼의 분량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만 번 넘게 기도한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그것만 하셨어요 예배당 지일 동안 집사님 한 분은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문의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게요? 기도문을 썼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졌나 이 기도는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안교회 건축 때 기도문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큰 공사 2년 동안이나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있는 법입니다 사고 있었는데 다치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공천에서 떨어져서 죽는 건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냥 조금 흠을 잡자면 건축 소장 손 하나 다쳐서 여기 한 번 붕대 감은 거 그거 외에 없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하루도 공사 지연된 적 없습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 한 분이 동네분이 수리만큼 취해서 사무실을 쫓아왔습니다 도를 깨야 했거든요 낮에 와서 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이 따다다닥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여관 얻어서 잠을 자고 일을 다녔다고 대개 우리는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여관비를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여관비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고 가신 줄 아세요? 그런 줄이나 아쉬워 그러고 갔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한 공사할 때 민원이 있긴 있었지만 다 민원 때문에 공사 못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조금 그러다 말고 그건 기도가 아니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거 기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기도도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삶이 긴박하고 어려워서 오늘 이 10편 4편도 기도입니다 다급한 기도입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에도 곤란했고 이 기도를 이 10편 4편으로 기도할 때에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곤란할 때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 곤란할 때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기도하다가 문득이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그 전에 곤란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것입니다 그 기쁨을 느끼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를 모르신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요즘 보니까 은혜 받는 재미 축복받는 재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재미가 있던데요 조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닮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아직 닮지는 못하고요 흉내 내는 건데요 흉내만 내는 것도 예수님 흉내 내기 되게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동기목사들이 이제 교회 분립하고 1년 전 지났는데 만나는 친구만 하나 묻습니다 괜찮냐? 너 괜찮냐?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너 괜찮냐? 어 괜찮아 섭섭하지 않냐? 여러분 제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이게 사실은 섭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쯤은 섭섭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안 섭섭하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기 써서 얻어낸 겁니다 이 섭섭해야 될 상황에 하나도 안 섭섭한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돼 여러분 뒷방 늙은이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럼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지 여러분 제가 내교회 이렇게 하면서 뒷방 늙은이 되려고 애쓴다는 거 아세요? 제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교회가 잘 됩니다 제가 에헴 기침소리만 한 번 잘못 내면 교회 흔들립니다 교회를 이제 잘 되게 할 힘은 없어도 교회 어지럽힐 힘은 제게 충분히 있습니다 섭섭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여러분 그러면 교회 흔들흔들 합니다 아직도 내 편 들어줄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막힌 마음을 주시잖아요 뒷방 늙은이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 내는 거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러셨을 터이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셨을 터이니까 그건 내가 아직 그 마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흉내 내는데요 흉내 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 있는 게 재미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너무 재미있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연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하는 게 제일 재미있죠 제가 독일 코스타 집회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영화 하나를 봤는데 페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영화를 하길래 야 그 영화는 좋아 보이던데 이미 비행기사 속에서 열만한 화면을 보내 보니까 답답하더라 그 영화 좀 구해다 아버지 보여줘 그거 전문의니까 그 자식 아 걱정하지 마세요 뚝딱거리더니 때마침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꿨어요 텔레비전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바꿔서 LED로 제일 큰 걸로 갖다 바꿔놨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집에 큰아이가 쓰던 홈시어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아들하고 앉아서 영화 보는 거 행복한 겁니다 저 아들하고 극장에 자주 갑니다 가끔 극장 가자고 그럽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아들놈하고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토요일날 애비하고 영화를 보면 어떡하나 이게 속상한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뭐 둘이 쌍쌍이 손잡고 키희덕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미워 죽겠는 거라 둘째 놈 때문에 저 자식이 연애를 해야지 저 황금기 같은 나이에 저렇게 처박혀서 애비하고 영화나 보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좀 속상했었어요 정말로 연애가 재밌죠 저는 요즘 연애하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상투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재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도 제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이 보인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자기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황성한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늘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죽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더 살아서 뭐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늘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얼른 댓글을 달았어요 황홀하다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 적어다 하고 그랬어요 제 묘비에 그 글을 적힐 수 있으면 더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 마칠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난 제일 불쌍한 게 공부하는 재미 모르고 학교 가는 아이들 그렇게 참 불쌍해요 하루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6시간 7시간 어떻든 10시간도 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두고 그거를 하루 10시간씩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죠 공부하는 재미 모르고 학교 다녀야 하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훨씬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몇 년이면 끝나는데 예수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정말 안쓰럽습니다 꼬박꼬박 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 뒤집어질까 봐 집에 불 날까 봐 사업 어려워질까 봐 난 도장뜩스 왔다 갑니다 이러고 다니지만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하는 재미도 모르고 그러고 다닌다면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관두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면 한번 예수 제대로 믿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트에서 청년들 집회하다가 새벽 7시에 시작한 집회를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당입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30분 예배들인 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지만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한 시간만 지나면 시기가 자꾸 왜 오늘 이렇게 긴가 그래야 되는데 은혜받는 재미 더 중요한 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받은 증거 많다다 축복받는 재미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재미 여러분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그 모양이냐 그러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사람 될게요 저는 성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게 잠재되어 있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 바뀌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해서 난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어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에 오랜만에 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한 예수 믿는 재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